시연아 누우시 있어? 저기에? 시연아 누우시 있어? 저기에? 누우시 있어? 저기에? 오줌 여기 있잖아, 오줌이. 이거 봐봐, 시연이. 아파도 혼난다, 너. 너 이에 소금 가지러 가야 돼. 맞아.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? 너 맞거든? 아니. 그럼 누구가 그랬어, 이걸? 뭘? 시연이 아니거든? 응. 누나가 했거든? 누나. 누나는, 누나는 없었거든? 시연이 옆에? 시연이 안 했어. 너가 했어, 시연이야. 누가 해 줄까? 너가 했잖아 축축하잖아 너가 실수 아 벗깨 떨어졌었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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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걱정냐 걱정냐 시안이 시 여기다가 하여튼 대화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벌써 했잖아 이거 어떻게 다 빨아야 되잖아 다 젖었는데 이 모든 걸 지켜봤던 누나들 이거 어떻게 다 빨아야 되잖아 다 젖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아빠도 빨아주자 알겠어 너희들이 이불달래를? 쉽지 않을텐데 시안이 몇 살인데 시안이도 같이 씻자 어프어프도 하고 시안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어프어프 시안이 짜는 거 아니야 가자 빨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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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